아, 졸리구나. 낮은 날 시간이에요. 그래도 졸려. 서아야, 서아 졸린가 보다. 들어가서 자자. 일로 와봐. 아, 들어가자. 들어가서 코 자자. 조끼 벗고 코 자자. 뭐야? 벌써 잠들었나? 어, 벌써 잠들었나? 바로 자? 어, 뭐지? 왜? 왜? 무슨 일이야? 잠깐만. 어? 책 꺼내서 읽는다. 책 보는 거. 야, 신기하다, 진짜. 진짜 신기하다. 서아는. 서아 같은 애는 진짜 처음 봐네. 19개월인데? 야, 이거 봐봐. 우리 애는 저만 했을 때 책 좀 와! 하고 다 찢어버렸어. 이제 전다, 전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자, 이거 봐요, 여러분 이거 봐요. 말도 안 돼. 본인이 침대에 올라갑니다. 말도 안 돼. 본인이 올라가요. 아, 귀여워. 이야, 그러시나요? 이야. 스스로 자요. 이야, 신기한 영상이네. 진짜 말도 안 돼. 진짜 신기하다. 말도 안 돼. 원래 아이들이 잠투력이 엄청 심하거든. 막 징긴 바르고 울고 막 그러는데. 맞아요. 저희는 분리수면을 좀 빨리 시작을 했고요. 깐나내기 때부터. 바로 옆방에 문을 열어놓고 그쪽 방에 있다가 게임 때마다 이렇게 교대로 제가 들어갔거든요. 저랑 신랑이랑. 그러면서 저렇게 버릇이 들려가지고요. 그걸 또 잘 참아야 되잖아요. 애가 올 때 막 그냥 확 침실로 데리고 올까? 근데 서아는 참 너무 고마웠던 게 그렇게 많이 울지도 못했어요. 굉장히 피곤했는지 그냥 바로 자더라고요. 순해서 순해서 순해서. 네, 너무 순하고. 순해서. 정답이다는 없지만 그냥 혼자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자는 습관을 길러주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립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요. 관심이 좀 많고. 맞아요. 분리수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. 분리수면. 그래서 만회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. 네. 저는 이제 분리수면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.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게 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네.